안녕하세요. 서울 1인대FC 감독 정정용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특히 대구, 경북 도시민 여러분, 힘겨운 시간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. 저 가족, 부모님도 대구에 계십니다. 저 또한 어떠한 형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. 다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선수단은 청평에서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주셨을 텐데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